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1을 대표했던 게임 중 하나인 메탈기어 솔리드의 이스터에그와 게임 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이링은 메탈기어 솔리드에서 전자지원과 세이브를 담당하는 캐릭터입니다. 무전으로 메이링에게 호출하여 세이브하지 않음을 반복하면 재미있는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호출일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네 번째부터는 메이링의 토라진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여섯 번째는 메이링이 메롱을 하면서 무전을 끊습니다. 메릴은 메탈기어 솔리드의 히로인 캐릭터로 메릴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널드 국장을 구출하러 갈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환풍구로 들어가서 보널드 국장이 갇혀있는 옆방을 내려보면 운동하는 메리를 볼 수 있습니다. 환풍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메리를 지켜보면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4회 정도 반복하게 되면 속옷 차림으로 운동하는 메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메릴의 속옷 차림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는데요. 핵 보존동 지하 1층에서 숨어서 기다리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의 정체는 메릴인데요. 여자 화장실로 빠르게 쫓아가서 5초 안에 맨 위칸으로 가보면 오카라이브의 시간이 부족한 메릴이 속옷 차림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인칭 시점으로 메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며 메릴이 부끄러워하면서 몸이 점점 빨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장용 아이템으로 등장하는 골판지 상자는 장소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A, B, C 상자에는 각각 다른 배송지가 적혀 있는데요. 트럭 뒷칸에 올라가 상자를 뒤집어쓰고 기다리면 병사가 배송지를 확인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 동굴을 이동합니다. 늑대게에게 공격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메릴과 늑대게가 함께 있을 때 메리를 공격하고 상자를 뒤집어쓰고 있으면 늑대게가 상자에 오줌을 싸는데요. 이제 소변이 묻은 상자를 쓰고 다니면 늑대게에게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게임을 클리어하면 특전으로 카메라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정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심령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심령 사진을 찍으려면 그레이 폭스와 대결했던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연구실에 도착하면 벽에 걸린 로봇 그림을 찾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게임을 리스시켜 스페셜 메뉴에서 사진을 확인해보며 게임 개발자인 코지마 히데요가 찍힌 심령 사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 숨겨져 있는 심령 사진은 4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심령 사진 이스터에그에 관심 있는 분은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문 이벤트에서 스네이크가 항복할지 말지에 따라서 엔딩과 특전이 달라집니다. 고문에서 항복하게 되면 엔딩 특전으로 스텔스 아이템을 얻게 되고 반대로 고문에서 항복하지 않는다면 반다나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스텔스를 장착하면 온몸이 투명해져서 적에게 보이지 않게 되며 반다나는 장착 시 탄약을 무한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메탈기어 솔리드의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